Q. 환뷰 Q. 후손과 stack 자,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아쉬움을 내비칠 수 있다고. 첫 보울렛이 나왔습니다 빠졌고 중견수까지 3루 주자 1루 주자 모두 홈으로 2타점 적시타 김선빈 이제는 조금 걱정을 놔주네요 2우성의 타구도 잘 맞췄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면 안타 1루에 있던 주자 3루 돌아 홈으로 또 한 점 2우성의 1타점 적시타 3루 주자